3. 2. 3. 4. 4. 5. 5. 5. 6. 6. 6. 6. 7. 8. 8. 10. 11. 12. 13.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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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아이입니다. 저희 선배님한테도 인사 한 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트도 있네요? 읽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읽으면 안 돼요? 가서 집에 가서 읽을게요. 집에 가서 잘 읽을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활동했던 곡이 디엠 맞죠? 디엠. 타이틀곡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좀 늦었지만. 타이틀곡 디엠은요. 좋아하는 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겠다라는 곡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이 넘치네.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보기에는 플로코들이 진짜 좋아해줄 것 같아. 플로코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저 나오자마자 봤어요. 1등 한 것도 보고. 감사합니다. 그 디엠 제가 배워봐야죠. 저희 안무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선배님들 잘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 일단 알려주세요. 먼저. 팔을. 원 투. 오 이거 뭐야?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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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뚠뚠딴. 따단. 우와. 우와. 따단. 우와. 아 그거 좋아. 잘하지. 우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 광배가 너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나와. 다 이렇게. 네. 느낌만. 가까이 갈래? 갈래? 앉아요. 앉아요? 어. 오. 눈을 못 피하게. 피하게. 말도 못 돌리지. 말도 못 돌리지. 네. 하고. 입술을 닦아줘요. 이렇게? 네. 하고 윙박. 윙박. 우와. 기대된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진짜. 진짜. 이제 다 해봐요. 다 해봐요. 하나. 둘. 오. 빨라. 오. 빨라. 안겨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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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y. happy. 우와We замечательно. 갑. 해볼라. idi. 그럼 이제 어나더클래스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하기 전에 팀을 나눌 거거든요. 네. 아니ameameame. 감사합니다. 이 친구랑 팀 팀을 하기 싫다. 같이 나가ê. pää. 안돼. 밑에 대고 하셔야 presets. 아, 이거 안 해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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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요? 깨가 한 번 이렇게 세게 치면 되는 거야. 채영 씨, 한 번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자, 이제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한 번만 쳐. 아, 또 한 일이라고! 채영 씨 이긴 팀! 아, 내가 이긴가? 한 번 쳐서 넘어갔잖아. 오! 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어, 뭐야? 왜 안 나와? 자, 두 장 대 한 장이네요. 아, 여기 귀엽나서 그래. 나랑 하기 싫은 사람. 언니다. 언니, 나랑 하기 싫어? 아니, 나 그냥 나왔어. 자,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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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 세 장! 둘 다! 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떨어져. 어? 세 장 대 세 장이네요. 이게 원래는 사실 바닥에 떨어진 건 안 세거든요. 동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하영 씨 승! 안 져요. 안 져. 안 져. 오! 우리 에이스 팀인데? 하나, 둘, 셋! 언제 따라할게요. 지선 씨, 기대됩니다. 어? 열심히 해야지? 혜롱 언니 기합을 넣어, 기합을 하나, 둘, 셋! 얍! 얍! 아 너무 이불한다! 너무 얍! 저는 이게 열정이라고 봐요 이거 다 넘겨도 되는 거죠? 다 넘어가도 되죠? 저 옷 두 채 아니에요? 그 의상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팔 다가올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 나도 몇 개 안 넘어갔는데 이겼다 혹시 너잼팀 대 유잼팀으로 나눠도 될까요? 맞아요, 어차피 팀 이름을 정해야 돼가지고요 우리는 승부자! 유잼팀에 화이팅! 하나, 둘, 셋! 너잼팀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눠봤고요 저희가 간식을 준비했어요, 뒤에 보시면 일명 뚱랑이네 간식 자판기예요 귀여워 아, 나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간식을 획득하신 팀은 언제라도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우와, 진짜! 너무 좋아, 대박! 자,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배코와 프로미스타인이 함께하는 어나더 클라스! 자, 이번 챌린지는 댄스 대결을 해볼 거고요 자, 이번 챌린지는 댄스 대결을 해볼 거고요 가능한 사람이 나가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화면 주세요! 날 고르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불러야겠어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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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가! 몰라! 몰라! 나가! 야, 너 나와! 야, 너 나와! 야, 너 나와! 너기가 나와서 물 붙여놓고 안 하는 거 봐 아니, 우리 애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볼게요 음악 주세요! 물 구매! 내가 이거 물 마시는 분! 오! 오! 들어왔어 узна! 너 이렇게 불어나ポаявRO 먹어! 야, 야, 야! 나각이 붙어! 야, 야. 나각이 붙어! 야! 야, 야! 나atics 붙어! 야, 야! 야! 나각이 붙어! 야, 야! 야! 나각이부터! 야! 너무 애 emerges Boone! 야! 나각이 버티야! 네! 그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아아 야 아까 동선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야 나경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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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이 안 하고 지혁이 붙어 야야야 나경이부터! 자 노잼팀 1대0 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직 여기에 목표는 과자 이거 봐? 아니 과자 자 다음 곡 화면 주세요! 아 하나만 나왔어 아아! 해 주일 때 뚜루뚜루 아예 아예 어?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여긴 다 나가 음악 주세요 해 주일 때 뚜루뚜루 아예 아예 해 주일 때 뚜루뚜루 아 멋있다 맞아 아예 와 이 정도면 카페 성공이에요 와우 다음 곡 화면 주세요 으악 우와 뭐야? 된다 된다 나 모르겠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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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니야 매각! 매각! 미치지마 비교다, 비교다! 비교다, 비교다! 한 명 더 나왔어요! 아니야, 들어와! 이런 것만 잘해, 이 언니! 포즈만 잘해, 포즈만!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 화면 주세요! 아, 이거요! 다 아네, 진짜! 노잼팀 춤이에요! 인정! 다음 화면 주세요! I'm beautiful You're hey, I'm 내 삶의 모든 외침이 이곳 Yes, I'm beautiful 와! 와! 아니, 알겠어? 자, 음악 주세요! I'm beautiful 와! 와,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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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유전, 엔딩 유전! 엔딩 유전, 엔딩 유전! 와, 좋습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노잼팀 승리입니다! 우와! 정말! 먹고 싶은 거 챙겨주세요, 간식! 아, 마가르트! 와, 진짜 예쁜다! 빼빼로도 맛있겠다! 아무거나! 드시고 싶은 거! 아, 그렇게! 드시고 싶은 거! 아, 그렇게! 더 케이팝이 많이 남았어요! 아, 그렇게? 아,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오! 여러분, 더 케이팝에 오셨군요! 그렇다면 어나더클라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꾹! 알았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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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많이 남겨줘요! 보글떠보글! 2라운드를 해볼 거고요!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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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코끼리! 코끼리! 코! 코! 코가 길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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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미역해! 미! 미! 미야 캣! 이렇게 봐야 돼! 어? 미야 캣! 몇 개야? 캣팡! 미야 캣! 도레비! 저게 틀릴까요? 도레비! 도레비! 도깨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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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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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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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비슷하시는데? 미! 어! 미! 미! 캣! 뭐라고? 뭐라고?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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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안 들려! 도레미 안 들려요! 도레미 안 들려요! 이렇게 보는! 미! 이렇게 보는! 미! 정답! 다음 거! 너 별명! 나! 너 별명! 어! 어! 돼지! 꿀꿀꿀 돼지! 죽죽! 어! 뭐야 어? 어? 우리가 어? 고기! 코끼리! 코끼리 고기 좋아해? 돼지! 엄청 많이 먹어! 대게! 엄청 핑크색! 내가 엄청 내가 맨날 보잖아! 너무 말이 많아! 언니! 너무 말이 많아! 언니! 자기! 돼지! 이렇게 계속 계속 말을 못 알아듣겠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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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어! 드디어! 그렇게 하면 몰라! 하영 언니가 I love you! 잘 따라해! 사랑해! 원숭이! 뭐래? 원숭이!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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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맞추는데 2분 걸렸답니다 땀나 언니 내가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노래 제목으로 해줘 여기 잘해 진짜 손이 잘할 것 같아 준비! 시작! 소녀시대 소녀시대! 어떻게 알아? 뉴이스트 뉴이스트 세븐틴 세븐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진짜 잘해 아 끝났다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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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레이핑크 피레이핑크 아 여기서 막히네 피 불 렉 레이 핑크 아니 천천히 말하는 건 알았어 그게 뭐야? 블랙핑크 여자 여자 노래 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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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블랙핑크 아 뚜두뚜두 이게 뭐야? 저 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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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른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멤버를 얘기해 플레이디 들 들 들 들 들 들 들 이게 한 문제로 오라고 이걸로 2분 넘어간 건 들 여자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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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네 명 네 명 블랙핑크 블랙핑크 오케이 끝 와 진짜 잘한다 자 2분 2분 3초 3사예요 여기요? 네 에? 진짜? 봐봐 근데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근데 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긴 했어요 플레이핑크로 지금 엄청 오래 지질루? 지질루에요 가짜루에요 지질루가 아니고 가짜루래요 지질루가 아니고 가짜루래요 지질루에요 아 진짜 인정해 얘들아 아 까비 무슨 노래야? 과연 하영 언니의 능력이 이번에도 발현이 되는가 잘해요 정말 하영 언니 잘해요 준비 시작! 복 모 음 음 밥 볶음밥 정답 진짜 잘한다 칼 가 구 칼국수 오 군 구 만 마 군만두 무 무 무 무 고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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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이 자세 왜 그래? 아 귀여워 도 추 콩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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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끝 끝 끝이야 끝이야 대박 대박 36초 63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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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춘다 우와 하영 언니 진짜 웃긴게 구 와 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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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화 제목은 다섯 글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모음으로 같이 설명하면서 이 모양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준비 시 시작 아 닌이도 안 좋아 아 닌이 안 좋아 닌이 안 좋아 닌이 안 좋아 이래도 돼? 아 저 저 아저씨 볼 겨 너 울 우 왕 우 아 혹시 동작이 저거야? 너 우 아 이거는데 지금? 2 1 2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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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엘사 엘사 겨울왕국 어? 정답 맞아요 맞아요 다음 거 어벤져스 어 어 벤 벤 엄마? 엄마요? 어 벤 엄마 저 씨 손바닥 하나 그냥 꺼내 제가 몰라 안 봐서 아 어벤져스 몰라요? 어 벤 어맨 저 어벤져스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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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춘다 스 으 스 스 스 아 이거 한 번 해 으 이거 한 번 하면 쯔 쯔 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스타더맨? 스타더맨? 아 정답 이게 뭔데? 아 이것도 안 봤어 지연이가 달고나 게임 오징어 게임 내가 딱지 한 번 쳐 뭐? 천천히 오징어 게임 천천히 오 오늘 게 여행 여행? 오징어 게임 이게 왜 당연하다는 뜻을 알아 진짜 왜 못 알아듣냐는 말투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늘 아 오징어 게임 정답 2분 32초 06 완전 이겼다 이거는 우와 얼마 안 걸린 거 같은데 너무 어렵다 자 이번 챌린지는 유젠 팀 승리입니다 과자 간식 갖고 오시면 됩니다 완전 초지 나는 세고 완전 초 나는 이거 완칸 나 초 있어 아우 많이 챙겼네요 너무 좋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챌린지로 나 갈게요 1분 간식 2 1 2 3 5 6 으부 6 9 나나나나나 살짝 쌓아온다 네 저희가 기부노트를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열심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무대란 뭐다? 나의 본캐 본캐? 본캐 좋다 꿈이었잖아 우리 어릴 때 또 충동 구매한 거 있는 사람 나 향수 세로몬니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건 사야 돼 하고 사왔잖아 둘은 확실히 사랑이야 귤이 얼굴 스트레칭 하루 중 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는? 지금 이 순간 씻기 직전 아니야? 나도 씻기 직전 그래? 난 씻고 나서 나도 씻고는 아 다 달라서 그냥 씻기 전후 둘 다 라고 했어요 팬들은 내게 어떤 존재예요? 탈랑둥이 탈랑둥이에요 귀여워 짜잔 저희 진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부 많이 하고 꼭 받아가세요 너무 예쁘게 꾸몄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9입니다 여러분 어나더클라스 프로미스9 프로 오셨죠? 그렇다면 저희들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재해로 농업의 피해는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한다면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어나더클라스 챌린지에 동참하시면 되는데요 기부하신 여러분들의 이름과 프로미스9 이름이 함께 있는 기부 중에 아까 저희가 열심히 썼던 바로 요거 세상에 하나뿐인 기부 응원 노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엄청난 선물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 요거 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어나더클라스 구독 꼭 알림 설정 꼭 사이트로 고고 알았죠? 꼭이요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좋아요